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0일 손상대TV의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왼쪽 가슴에 달린 이 태극기가 평소보다 상당히 커 보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태극기, 문재인 이하 모두 제대로 좀 보고 배우라고 오늘은 큼지막한 것을 달았습니다. 태극기를 큰 것담만큼 오늘 방송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워모아서 그 중에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 우파 세력에서 진짜 보기 싫어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민석 의원 기억하시죠? 제 머리 속에는 청문회 당시 세월호 7시간이라는 그 글자가 적힌 이 커다란 리본인지 배지 같은 것을 가슴에 달고 그렇게 야밀차게 몰아 붙이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탄핵 정국학에서 내놓았던 박정희 정권 및 최순실 등의 서비스 비밀 계좌.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 아니라는 이런 의욕. 수많은 의욕을 퍼뜨렸던 그 얼굴이 지금 제 머리 속에는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우리들 기억 속에서 안민석의 이름 석자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그 안민석이라는 이름이 다시 재생되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을 명예훼손으로 고수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임으로 안민석을 고수한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수장을 접수한 당일 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생활하면서 또 과목에 있는 동안에도 방송에서 한 말 몇 마디를 트집을 잡아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엄청난 벌금을 물리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모두 무혐의나 혐의 없음으로 끝날 사건들을 이전권 들어서는 무지막지하게 벌금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됩니다. 이건 제 혼자뿐만 아닙니다. 제가 대표로 있었던 유스타운도 엄청난 벌금을 때린 뒤여서 최근에는 압류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태블릿 PC 문제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서 현재 구속 중인 변이재 씨 이 사건을 보면서도 안민석의 이 사건 외모야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파들은 이유 없이 줄줄이 고소고발을 통해서 감빵으로 벌금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파들은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태극기 세력들이 찾아가서 불평부담에 항소를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거꾸로 수사가 돌아오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이번에 뭔가 단체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우파를 대변하는 이런 변호사 한 건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고소고발을 통해서 모든 자파들의 불평, 부당한 이런 짓거리들 이제는 용서해서 안됩니다. 법원에 끌려다니고 법정에 끌려다니고 조사받으러 다니고 수없이 끌려다녀 봐야 아, 이게 고소고발을 함부로 했으면 안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파들의 특징이 뭡니까? 툭 하면 고소고발 이 전공 분야예요. 자, 왜 안민석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에게 고소를 당했는가 하면 안민석이 있지도 않은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안민석 의원이 SNS에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치가 아는 사이라는 허위사실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 이분이 안민석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2일인가 최순실 씨와 자신의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김 전 차관 부인하고 한 대학 최고 경쟁자 과정에서 알게 돼서 최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욕을 제기했던 박간천 전 경정부가 이를 보도한 KBS 기자를 검찰에 명예선 의미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되겠는데 그것도 한 수 거든다고 안민석이 바로 이 고소 사건을 다룬 기사를 자신의 소셜 레터 워크 서비스 일명 SNS에 링크를 해서 김 전 차관 부인과 최 씨가 잘 나아는 사이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합니다. 참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아요.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지 수건이 이런데 쓸데없는 데만 시간을 뺏기고 있으니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안민석은 3일에 해당 기사를 파이스북에 링크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꼬리가 발부동 치는 걸 보니 몸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 김학일은 6417기 부침 김 모 중령이 박정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개 해명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유 참 이 사람이 법을 아나 부부간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온대 끼어들어서 이리 끼 맞추고 저리 끼 맞추고 그 퍼즐이 끝끝내로 다 맞아 들어갈 줄 알았지. 자 그러자 김전창안의 부인이 이 문제와 관련한 호소문을 통해서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대학교 최고경쟁자 가정이라는 곳 자체 발도 디딘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 역시도 진술서를 통해서 성접대를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김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인은 더더욱 안면일식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는 또 최고경쟁자 가정에서 김전 차관의 부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난 최고경쟁자 가정을 한 적도 김전 차관 부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웃기죠?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나 최순실 씨까지 모른다는 이런 주장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좀 있으면 최순실을 보도 거기서 또 당해야 돼. 내가 보니까 명색이 국회의원이라 하면 일반 기레기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부 정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알아봐야 되죠. 이런 문제는 국민의 관심도가 있고 상당히 이슈가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간보듯이 덮어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혹시 탄핵 전국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막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것이 그렇지 않나요? 김전 차관의 부인과 최 씨의 친분 의혹은 이것이 이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관천 전 경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인사검정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박관천 전 경쟁이고 이 박관천 경쟁이 박근혜 정부가 김학의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배우로 최순실 씨를 지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을 김전 차관의 부인을 악인으로 박관천 경쟁을 의인으로 지치게 하는 바로 악인이 의인을 고소해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던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잘 믿으면서 청와대 특감반에 있던 김태호 수사관의 그 폭로에 대해서는 진실임에도 아니라고 닥터를 하는 그 꼬라지는 또 뭡니까? 사람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안민석 이 사람이 왜 이럽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보니까 나머지 국민들은 이 쫄로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많습니다. 안민석 이 사람은요. 여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에 심지 않게 개입 많이 했습니다. 했다가 온갖 핀잔 비난 많이 받았어요. 안민석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윤지호에서 장자연으로라는 글 이것이 또다시 논란을 불려일으켰습니다. 안민석은 이 글에서 윤지호가 한국을 떠났다. 권력형 성폭행 사건 진실 대신 윤지호 논란을 남긴 채 홀련이 떠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민석은 그러면서 간역의 초점을 윤지호가 아닌 장자연으로 맞춰야 한다면서 본질을 벗어난 윤지호 프레임을 걷어내고 장자연 프레임으로 집중해야 한다. 싸워야 할 대상은 글력이지 정의인 윤지호가 아니다. 주장합니다. 그러고 한날 뭐 하면 전정권 탓이야. 자 그러니까 바로 윤지호 씨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운 변호사가 안민석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민석 의원은 많은 반성해야 한다. 장자연이 아닌 윤지호가 보이게 만든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그런 안민석 의원이 장자연만 보자고 한 게 참으로 의아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민석이 안민석이 왜 여기에 끼어들겠습니까? 지난 8일인가요?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들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거 바로 주축어예요. 뭐 잘 만들어요. 자파들은 좋습니다. 이 사건 결과도 한 번 두고 봅시다. 어떤 게 진실인지 이왕 안민석 이름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전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이후에 가짜 뉴스로 밝혀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그때 얘기했던 안민석의 말이 다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도 많을 겁니다. 아닙니다. 모조리 거짓말 엉타리 가짜 뉴스로 밝혀진 겁니다. 안민석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박정희 정권 및 최순실 등의 서이소 비밀 계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해외 불법 언닉 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촉구합니다. 당시 안민석은 민주당의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국회 정농간에서 시민단체 관계 기자회견을 열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 비자감으로 둔갑돼 서이소 비밀 계좌당에 언닉된 국정농단 행위자들의 해외불법 재산은 반드시 국가와 국민에게 한수 떼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그런 시간이 있으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런 정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촉구는 해볼 이유가 없어요? 당신 그 주장대로 라면 지금 세간에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밝혀진 것도 있다고 하면 이런 걸 촉구 해야 국회의원 아닌가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려 놓고 나는 아무 죄책감이 없고 아무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배지값을 해야 되잖아요. 안민석은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는 오늘 박정희 정권의 바로 그 세수 비밀 계좌 박건으로 이어지고 채퇴민 채승실로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르게 된 바로 그 세수 비밀 계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하는 바라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이후에 안민석의 이 같은 주장이 언론의 기사화되면서 온갖 위험별을 양산했고 의혹이 아닌 사실인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8조 5천억 8조 9천억에 통치자금을 쌓아뒀고 현재 가치로 그 돈이 300조 400조 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여론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 이유는 안민석의 문재인 정권이 들었은 다음달인 2017년 6월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 했어요. 바로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의 통치자금은 8조 원 정도였고 현 시가로는 300조 원 정도 되는 천문학적 자금이다. 이 돈의 일부가 최순실 일가로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7월 26일에는 JTBC 루스 룸에 출연해서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 자산을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원 지금 돈으로 300조 원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한술 덧떠서 손석희가 다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 같아. 이렇게 맞장구를 치니까 안민석은 화산이 폭발하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다시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은 이른바 프레이저 보고서 라는 말로 입정책임을 피해가면서 거기에 사실하기도 안된 최순실을 갖다 붙여서 공상 소설을 쓴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안민석이 근거로 되고 있는 프레이저 보고서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한 시간 이상 설명해야 될 정이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 프레이저 보고서 자체도 박정희 대통령 비자감이 8조 원대에 달했다는 근거나 근사치 드러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힌 최순실 씨 관련성도 해당 문건 여러 부분에 안민석의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 이것조차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소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자 명예 해손 전두환 대통령을 강주로 끌고 갈 정도의 이 법정에서 더욱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명예 해손 지금 우파 시민단체들 및 우파 법정인들은 바로 고발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분들이 고소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런 명예를 해소시킨 점 가만두고 보는 것도 자식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봅시다. 정유라가 최순실 딸이 아닌 박근혜의 딸이라는 이유언비어이자 가짜뉴스 이건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안민석이 2017년 3월 9일 출연했던 김우준의 유스공장에서 거론된 정유라 출생 의혹에서 학산된 거짓말입니다. 당시 안민석은 그 방송에서 그때 결혼한 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에 퍼즐을 맞추는데 새로운 조합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김성태 의원이 한국당 지금 안민석 의원의 발언과 취지에 따라서 유튜브 동영상 정유라 실질적으로 최순실 딸이 아닌 것처럼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의욕으로 의문으로 계속 제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런 입장이 나온다면 지금 가짜 유스 시대에 얼마나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때 안민석이 김우준에게 정유라 최순실 딸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김우준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민석아 김우준도 모두 정유라가 누구의 딸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마치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인 것처럼 각인시키는 저질대화를 이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자파들 세계로 퍼지자 극히야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라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법적으로 밝혀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탄핵 전국에서 벌어졌던 온갖 개소문 그리고 온갖 뉴스들이 가짜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정유라 씨와 관련된 결과 2017년 1월 초 민주당 김병무 의원이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정유라를 아련한 이대 교수가 최소 7명이며 정유라 최순실에게 수강 감옥 교수 및 강사가 직접 학점 치듣 방법을 브리핑 했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 역시 거짓 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받아서 보도한 언론 중에 JTBC와 동화일보는 보도가 나간지 1년 10개월이나 지난 2018년 11월 17일과 20일 각각 정정 보도문을 개최합니다. 세월이 지났으니 다 잊어버리고 보도문을 내도 사람들은 여전히 정유라가 이대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탄핵 정변 당시 보도된 이대 교수들 정유라 학점 코치 해줬다. 이런 내용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기에 이 언론들은 정정 보도문을 안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JTBC와 동화일보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바로 잡는다는 정정 보도문을 깨졌습니다. JTBC는 이후 이 영상이 사라졌고 동화일보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셨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어디 거품입니까? 2018년 검찰이 K.E.B. 하나은행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 관련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은 정 씨가 독일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하는 과정에서 왜곡한 거래법을 위반했고 여기에 K.B. 하나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희염이 없음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무조건 의혹을 제시해서 사실인 것처럼 더블레만 놓으면 된다는 이런 꼬라지들을 보여준 겁니다. 2019년 4월 24일 사단법인 대한성마협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를 상대로 낸 1,900여 많은 상당의 부당 훈련금 반원 소송을 냈다가 폐소합니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 뉴스는 재판 과정에서만 밝혀진 것이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1월 14일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관련한 각종 가짜 뉴스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이야 이 가짜 뉴스에 이렇게 퍼트린 이 전체 신문을 패가시게 부리든지 방송도 다 없애버리지 이래야지 이것들을 살려놓으니까 버릇이 돼가지고 남들은 우파유튜브에 매일 헛지랄 가짜 뉴스는 이지랄 하고 자빠졌어요. 저것들 잘못은 없어. 아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언론들 없었으면 이 빨개시게도 다 한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했어도 자파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거짓에 속아서 순수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강화문에 나섰던 겁니다. 속아도 퍽삭 속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진실이 밝혀지면 뭐합니까? 이미 정권은 뺏기고 세상은 자파들이 70% 이상을 바꿔놓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한국당의 탄핵 62적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탄핵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탄핵 세력들이 민주당의 탄핵 세력들이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지금 패스테리가 물론이고 나라가 개판이 돼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직거를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한국당 62적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잡아빼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라도 결자 해제 차원에서 이 난국을 지금부터라도 탄핵 세력들이 목숨 걸고 격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저받는 그 길을 택하기를 촉구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스스로 빨리 보따라서 집에 가라고! 2018년 10월 8일 안민석은 BBS 전영신의 아침전을 파워 인터뷰에 출연합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세용은 11주년 남북 공동기념 행사를 위해 방북을 했을 때 이승근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북측 대표 이승근에게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했더니 최순실 케너라 참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하하하하 주적 북한의 이승근에게 명함을 주고 인사를 했더니 최순실 케너라 참 수고 많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자랑이라고 하는 안민서 이제 이 고수학근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지금까지 선상대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